2, 3,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화양애나 온스테이지가 코앞으로 딱 왔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저희 아미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래도 역시 한국에서 저희 한국 아미들과 추억을 쌓을 생각을 하니 정말 너무나도 기쁘네요. 저희 화양애나 온스테이지 타이틀에 올리는 저희 방탄소년단만의 외력이 가득 담은 그런 분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 코스 때 특별한 구성과 어? 온라이브 세션! 스페셜한 콘서트!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곧 화양애나 파트2 앨범과 동시에 컴백을 할텐데요. 정말 진짜 신곡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콘서트 때 최초로 공개를 한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 지금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요. 우리 건강한 모습을 빨리 만나요. 자 아미여러분 11월 27일부터 3일동안 함께 만날 준비 되셨죠? 자 그럼 방탄소년단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이상 화양애나 온스테이지를 앞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단밤! 단밤!